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앞에 엑셀에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것처럼 일별로 매출액이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앞으로 25, 26, 27일은 이런 추세라면 매출액이 어떻게 예상이 되느냐 이런 걸 알고 싶은 거예요. 부장님이 이런 데이터를 주고 앞으로는 어떻게 팔릴 것 같니 한번 예측을 한번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봐라 이런 오더를 줄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이런 걸 계산할 때에는 이동평귀법 같은 것을 많이 씁니다. 아니면 이게 선형인 경우에는 이렇게 잡아서 체육핸들을 아래로 한번 끌면 내일은 71개 이렇게 팔릴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예측의 신뢰성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너 이거 어떻게 계산했냐 그러면 좀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동평규법을 쓰던지 이동평규법도 구간을 이렇게 며칠씩 끊을 것인지 이런 거 계산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구할 때는 엑셀에서 이 데이터에 이찌 보면 예측시트라는 기능이 있어서 이런 걸 쓰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만들 때는 반드시 예측시트를 써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우선은 그냥 바로 예측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기 전에 항상 그래프를 그리고 차트를 그리고 그 다음에 기술 통계량을 구해야 됩니다. 요약 통계량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보고서에는 앞으로 이런 추세면은 뭐 내일 모레는 몇 개 팔립니다 라고만 적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데이터에 보면 데이터 분석에서 이쪽에 기술 통계법을 선택을 해서 입력 범위는 매출 데이터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제목을 선택했으니까 매출이라고 하는 제목을 선택했으니까 첫째 행 이름표를 클릭해 주고 출력 범위는 결과 보고서가 나와야 될 부분은 한 이 정도로 일단 체크해 주게 되고 요약 통계량 체크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런 것도 소수점 자릿수가 들쑥날쑥 하니까 적당하게 이런 식으로 맞춰 주면은 자 이 데이터에 대한 요약 통계량을 일단 보여주는 게 좋겠죠. 모든 보고서에는 평균은 얼마고 표준오차는 얼마고 뭐 이런 거 표준오차보다는 뭐 편차나 표준 편차나 분산 정도 보여주면 되고 최소 값이 얼마고 최대 값이 얼마고 전체 데이터가 몇 개고 이 정도는 꼭 보여주는 게 좋겠죠. 이런 거를 보여주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가 예측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라고 보여주면 되겠죠. 일단 이거를 뭐 파워포인트든 워드에 든 이 표를 좀 잘 정리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평균 그 다음에 적어도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아니면은 분산 요걸 제곱하면 이게 되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범위 최소 최대 관측 수 데이터 수 뭐 이 정도는 보여주는 게 좋겠죠. 아니면 이거 전체 이쁘게 만들어서 보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향후에 앞으로는 뭐 내일 모레는 이런 식으로 판매가 예상이 됩니다. 라고 보여줘 되니까 이런거 할 때는 원래 forecast 라고 하는 함수를 써도 되는데 일단 여기에서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데이터에서 이 예측 시트라는 걸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걸 클릭하고 확인해 보면 지금 이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이 네모 부분 여기에 아무데나 활성셀을 만든 다음에 예측 시트를 누르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범위는 판단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해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시간 표시 막대 간격이 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예측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 데이터로는 자기가 예측 워크 시트를 만들 수가 없다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근데 시간 간격도 하루 간격씩 정확하고 데이터도 숫자로 되어 있어서 정확할 것 같은데 얘는 이거를 지금 못 만들어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는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못 만드느냐 이렇게 간단한 것도 예측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이걸 정확하게 날짜 데이터로 변화를 해서 똑같은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이따 제가 추가로 설명할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집중하겠습니다. 같은 건데 이 날짜 쓰는 방식이 좀 달라졌죠. 자 이렇게 해서 예측 시트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 데이터는 계절 지수가 있는 계절성을 보이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이것도 그냥 선형으로 해버리면 이런 계절적인 변화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잘못될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아주 정확하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변화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 근거는 예측 시작은 제일 마지막 24일부터 합니다. 24일도 한번 예측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제 86개가 팔렸는데 예측을 해 본 게 86이 아니면 예측 분석에 신뢰성을 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짜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짜도 해 본 게 실제 데이터하고 굉장히 근접하거나 같으면 이 예측 방법의 신뢰성을 수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건 있는데 이게 신뢰 수준의 하한 값이고 이건 상한 값이에요. 신뢰가 낮다는 게 아니고 그 신뢰 값의 범위에서 낮은 쪽 한계점이고 높은 쪽 한계점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이렇게 팔릴 거고 최소 이렇게 팔릴 텐데 이거는 95%의 신뢰 구간으로 계산한 거다 이런 말이죠. 보통은 이런 식으로 95% 정도를 가는 게 일반적이죠. 이렇게 하면은 최대와 최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여유를 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불필요하다 그러면 꺼도 됩니다. 끄면은 신뢰 구간이 안 나타나죠. 우리가 이동평규법 같은 걸로 구하면 이런 형태로 일단 구하게 되죠. 그래서 신뢰 구간을 정하게 되고 이 계절성은 이게 지금 일주일 단위로 변하거든요.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요일별로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이것도 자동으로 검색해 주는데 내가 임의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게 15일 단일 수도 있고 10일 단위 이렇게 단위가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는 내가 수동으로 바꿔 줄 수 있지만 자동 검색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시간 표시줄은 이쪽에 시간이 올라가는 거고 값 범위는 이쪽에 값이 바뀌는 거니까 이건 자동으로 잡아 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락된 요소는 날짜가 빠진 날짜 혹시 누락된 날짜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보관법을 하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날짜가 여러 개가 같은 날짜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그 값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거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연속적으로 날짜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빠진 날짜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날짜가 두 번 입력된 게 없죠. 이 경우에는 7일이 없고 14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자 이렇게 씌워서 씌우지 않아도 되죠. 그냥 예측 시트 이렇게 누르게 되면 자 이 경우에도 날짜가 그대로 만들어 주는데 1월 7일이 없잖아요. 근데 1월 7일 1월 7일도 들어가 있고 1월 14일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보관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0은 뭐냐 그러면 뺀 날짜는 없는 날짜는 그냥 0으로 처리해라 이런 말입니다. 없는 걸로 쳐라 이런 말이죠. 그럼 얘는 0으로 쳐버리는 거예요. 1월 7일이 0이 되어버려죠. 근데 보관법은 중간에 적당하게 중간이 보통 가중 평균을 구하게 되는데 앞뒤 상황을 생각해서 가상으로 넣어 주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기가 또 계산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10일인 경우에는 두 번 기록을 한 거예요. 16일인 경우에도 두 번 기록을 했고 근데 뭐 데이터는 원래 이런 식으로 기록하면 좋지는 않은데 우리가 입력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예측 시트를 눌러보게 되면 이거는 진짜 그림이 엉뚱하죠. 우리가 이제 기존에 봤던 그림하고는 다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중복된 집계 방법을 평균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74개 팔리고 11개 이렇게 팔리면 이거는 평균 내는 게 아니고 합계를 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 가지 중에 합계를 내줍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와 유사한 상태가 나오게 되죠. 이것도 내가 선택을 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 주면 돼요. 만들어 주면 자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줘요. 이거는 설명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장님한테 보고할 때는 이 데이터를 보여주는 겁니다. 기존에 실제로 발생했던 데이터고 지금 86, 86, 86을 한번 예측해 본 거예요. 이게 없다고 치고 예측을 해 본 건데 이게 실제 값이랑 똑같죠.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예측 분석을 믿을 만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변화할 텐데 여기 보게 되면 낮은 신뢰 한계는 이런 식으로 높은 것보다 낮은 값으로 쭉 배열되어 있고 신뢰가 높은 값도 배열이 되어 있는데 이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소수점이 굉장히 길죠. 이렇게 하면 너 내일 몇 개 팔릴 거냐 하면 97.211개 팔립니다. 이러면 말이 안 되니까 이런 것도 제 생각에는 정리를 해서 홈에 눌러서 이 자릿수를 맞춰 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 주면 여기에 이 표도 보여주고 이 표도 파워포인트나 워드에 집어넣고 조금 더 예쁘게 다듬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추세라면 95% 실내 구간은 몇 퍼센트냐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실내 구간도 적어줘야 돼요. 실내 구간 95%에서 앞으로는 내일은 97개 팔릴 것 같습니다. 최소 90개에서 104개입니다. 실내 구간은 95%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면 되고 여기 잘 보게 되면 이걸 구하는 공식은 Forecast ETS라고 하는 함수를 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동평균 같은 걸 구할 때 지수 평활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다가 Confident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실내 구간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 0.95는 이렇게 입력을 해 준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우리가 95라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엑셀이 자동적으로 해 주는 게 싫으면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이거를 공부해서 입력하면은 수동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충 여기 있는 기간들도 내가 정할 수 있었잖아요. 다시 얘기하게 되면 예측을 며칠까지 할 거냐 이거 내가 정하면 돼요. 너무 길면은 좀 그렇겠죠. 그래도 보통 일주일이면 일주일, 5일이면 5일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지정해 주면 되는 거고 예측 시작은 보통 이제 제일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해 주면 됩니다. 그 전날을 해 줘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서 내가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보고서를 만들 때 건드려야 되는 부분은 예측 종료를 며칠까지 할 거냐 너무 길면은 또 신뢰성이 없어져 보이거든요. 지금 이게 점점 좀 뒤로 갈수록 많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예측 시작은 엑셀은 제일 마지막 날을 기본적으로 잡는데 이거 그대로 놔두면 되고 신뢰 구간은 보통은 95% 합니다. 99, 95, 90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95로 하고 계절성은 자동으로 검색을 하지만 필요하면 수정을 하면 돼요. 이 구간을 그 다음에 이거는 한번 이렇게 해 보면 되고 이거는 자동으로 선택해 주는 거고 보관법에 의해서 빠진 부분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중복 집계한 부분을 뭘로 낼 거냐 여기는 합계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예측 통계를 포함하는 식으로 해서 분석하게 되면 예측 통계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거는 좀 어려워요. 알파 값은 실내 구간이 95%니까 0.5가 되고 이런 거는 좀 의미가 없고 이건 전부 다 에러 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 값이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전문적이긴 한데 이거 부장님한테 보여주면은 일반 현업에서는 더 귀찮아요.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 없고 아까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만 잘 확인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주면 보고서를 더 깔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자체를 캡처해서 보여줘도 되겠고 여기 마지막으로 여기 막대 그래프 형태로도 그림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추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꺾은성 그래프가 좋고요. 이런 것도 뭐 필요에 따라서는 되는데 여기 있는 게 최대, 최소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죠. 추세를 만들어 주니까 이런 게 좀 깔끔하죠. 추이를 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예측 경우에는 꺾은성 그래프를 쓰세요. 이거를 캡처해서 어떤 식으로 계산했냐라는 근거자료로 사용하고 실제 보고서에는 깔끔하게 보일 때는 이 부분을 잘 그려서 사이즈를 바꾼다던가 그렇게 하고 여기 있는 것도 이렇게 깔끔하게 좀 변형을 시킨 다음에 이것도 말을 좀 어렵게 써있지만 말이 이거를 좀 쉽게 써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최대, 최소 값으로 이런 식으로 보고해 주면은 깔끔한 보고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측 시트도 한번 잘 활용하면 현업에서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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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